K-방산, 천재 1호의 기회, 세계 2위 러시아가 몰락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러시아의 오판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사항전, 그리고 나토 국가와 미국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인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련 시절부터 세계 2위의 군사력으로 서방 진영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러시아군의 군사력 수준, 그리고 전술 운영과 군장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가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련부터 이어온 세계 2위의 러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게 찾아온 K-방산의 천재 1호의 기회가 어떻게 도래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는 신냉전의 시대로 돌입하였고 이는 민주주의 서방세계와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비서방세계로 분류되는 세계사적 전환점에 있습니다.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직후 T-34 전차 3만 대와 그 당시 최신 전투기인 미그 15와 핵무기를 보유한 막강한 군사력으로 전 세계 누구도 그와 같은 군사력에 감히 대적하기 어려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북한을 지원해 6.25 전쟁을 일으키고 T-34 탱크와 미그 15를 앞세운 북한군은 남한을 침공하였습니다. 이후 소련제 무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기 체계가 되었으며 이 당시 소비에티 연방국인 동국권 국가들과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제3세계 국가들 대부분의 무기가 소련제였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이 당시는 미국제 무기보다 더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가 강대국 소련제의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러시아 무기 수출 비중이 19%로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이전 냉전 시기에는 소련이 미국보다 더 많은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였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북한의 모든 무기 체계가 소련제로 구성되었고 그 당시엔 우리가 보유한 무기보다 대부분 더 뛰어난 무기 체계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상당한 위기 의식으로 미국제 최신 무기에 도입해 노력하였고 미국이 주지 않는 무기나 더 필요한 무기의 확보를 위해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설립하여 자주 국방의 길에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공산주의 국가 맹주로서 베트남 전쟁의 미그 17과 미그 21 전투기 T-55 전차 그리고 SA-2와 SA-7 지대공 미사일을 대량 지원해서 미국 U-2 정찰기 B-52 폭격기 F-4 팬텀 등을 격추시키는 등 미군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973년 10월에 벌어진 제4차 중동전에서 이집트에게 SA-3, SA-6, SA-7 지대공 미사일과 T-60 전차 RPG-7 등을 지원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때가 소련 무기의 최정점 시기입니다. 그러나 1990년 걸프전에서 이라크는 방공망과 레이더는 물론 거의 모든 무기를 러시아제 무기로 무장하였는데 러시아산 T-72 전차는 미국의 M1A1 전차와 아파치 헬기에 마치 사냥을 당하듯 처참히 파괴되었고 미국의 전자전기와 토마호크 미사일의 방공망과 군사시설이 개전 후 며칠도 안 돼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러시아산 무기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미국은 우방이 아닌 나라에는 무기를 팔지 않으므로 과거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나라들은 계속 러시아산 무기를 구입해왔습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수많은 무기들은 분리된 국가에 예속되거나 일부 공유하고 나머지 무기들은 치장 물자로 보관하게 됩니다. 이 당시 러시아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보유하고 있던 많은 무기들과 기술들이 해외로 판매되었으며 소련 시절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기술자들이 대거 서방 진영으로 넘어오게 되어 결국 러시아 방위산업이 대거 위축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나마 갖고 있던 러시아산 무기들의 위상이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제블린의 포탑이 날아간 전차의 모습과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켜고 비행하는 전투기 휴대용 대공미사일에 격추되는 헬기와 전투기들을 전세계가 목격하고 러시아군과 무기체계에 실태해 완전 경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자랑하던 최신의 SU-57 스텔스기와 T-14 아르마타 전차는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직 소량 생산만한 검증 안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러시아산 무기를 사용하는 전세계 국가들이 도입하기로 했던 각종 무기의 계약이 줄줄이 보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서방제 무기로 교체하는 구 동국권 국가들과 러시아산 무기를 서방제 무기를 갈아타려는 전세계 수십 개 국가에서 미국과 대한민국산 무기로 갈아탈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기술력은 있으나 현재 충분한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방위산업은 생산량을 쉽게 늘릴 수 없고 기술 개발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서방세계에 무기를 공급하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른 전차, 전투기, 헬기, 자주포 등의 주요 무기체계가 2022년 11월 기준으로 총 6천 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일부 국가에서 러시아산 무기를 주문하겠다고 해도 러시아는 공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에 필요한 손실된 무기를 새로 보충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기초과학이 아무리 우수하다 해도 이제는 미래전을 대비하기에는 너무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절대 후발 주자는 선두 주자의 벽을 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4차 산업이 주도되는 미래 환경의 핵심 기술이 반도체, 전자공학,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자동차의 예를 들어도 이러한 전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는 어떻겠습니까? 엔진, 비행, 항전, 레이더 등 모든 부분의 전자제어와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전술 운영에도 위성과 정찰자산 등을 네트워킹으로 연동한 정밀한 공격과 전술이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대와 무전기나 휴대폰으로 연락해서 좌표 찾고 폭격하는 군대가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모두 전멸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과 용맹한 군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미국이 뒤에서 지원하는 감시 정찰 자산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선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런 능력도 자산도 없습니다. 현재의 주요 무기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나 중요 부품이 모두 서방 세계에서 수입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마저도 공급이 끊기기 때문에 껍데기만 화려한 무기체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세계 2위의 강대국 러시아제의 무기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기술이 부족한 중국산 무기는 파키스탄과 동남아 몇 개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에만 판매되는 수준이라서 그 신뢰성이 매우 낮고 도입하는 국가도 많지 않습니다. 미래의 무기체계는 반도체, 전자, 컴퓨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부족한 나라는 절대로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는 기술은 있지만 개발되더라도 자국에서 1차 양산 수량을 받쳐주지 못하므로 매우 고가의 무기체계가 될 수밖에 없고 대량 공급이 어렵습니다. 방위산업은 생산량을 쉽게 늘릴 수도 없고 기술 개발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반도체와 전자산업 강국인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며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차근차근 국산화 과정에 있습니다. 전투함의 전투체계, 미사일 유도기술 등 많은 부분에서 국산화를 이루고 있으며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로 비행항전 시스템이 국산으로 개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산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기술 축적과 국내 산업 기반이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미국 외에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향후 전세계 무기 시장은 세계 1위 미국과 세계 2위 한국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지상 무기와 전투함, 잠수함, 항공기까지 모든 무기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세계 2위가 꿈이 아닌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K-방산은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가지고 있고 가격도 저렴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지 않고는 동일한 성능의 무기를 2배 비싼 유럽산으로 사려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대한민국에게는 10년의 시간이 있으며 이 기간 차기 무기 개발을 병행한다면 이후 20년도 주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의 위 무기 수출국이 무너지고 서구권 국가는 바로 대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널렸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 K-방산 무기로 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강대국의 요건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계 2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K-방산은 이 같은 천재 1위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무기 수출 2위 국가는 강력한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강대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